2021년 신축년 네 안녕하세요 이수노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2021년 신축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올해로 스무살이 돼가지고 저에겐 정말 더욱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새해 인사 주고받으면서 정말 활기찬 한 해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에는 더욱더 많은 모습 다양한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세요 안녕